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터미 회원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회원의 소개로 회원가입을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 회원에 로그인을 한번 하셔야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 아이디를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내국인 회원가입과 국내 거주 외국인 회원가입 두 가지 방법으로 회원을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내국인 회원가입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국내 거주 외국인 회원가입은 비자에 따라 회원가입이 가능한데요. 회원가입이 가능한 비자는 F2, F4, F5, F6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내국인 회원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핸드폰 인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인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인 핸드폰이 아니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더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카드 인증을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본인 명의의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아이핀 인증을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아이핀 인증은 동사무소에 가셔서 아이핀 번호를 발급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동사무소에 아이핀 번호를 신청하신 후 동사무소에 가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핸드폰 인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인증 버튼을 누르시면 통신사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본인이 쓰고 있는 통신사를 선택을 하실 때 만약에 선불폰인 알뜰폰을 사용하시면 반드시 알뜰폰을 눌러주셔야 하고요. 각자에 맞는 통신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KT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KT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를 누르셨을 때 위에 상단에 보시면 간편 본인 확인 앱이 있고요. 핸드폰 본인 확인 문자라는 곳이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이 문자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본인 성함과 그리고 생년월일 1900까지 다 쓰셔야 합니다. 성별 선택 하시고요. 핸드폰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안 문자를 보이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보안 문자가 잘 보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다시 새로 거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353309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아래에 박스를 체크를 하시고 선택 박스는요. 체크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면 문자가 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인증 번호 잘 외우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651149 651149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핸드폰 본인 확인 완료라는 문자와 함께 본인 확인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화면인 인증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회원이기 때문에 인증에 실패하였습니다라는 안내 문자가 뜨게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고 만약에 기존 회원이 아니신 분일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본인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자와 함께 정보 입력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음 화면을 통해서 정보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은행 계좌는 수당을 받을 때 입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되고요. 닉네임을 설정하시면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에 숫자 대신 닉네임을 입력하셔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는 라인별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게스트 비밀번호는 000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게스트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쇼핑몰은 보여지지만 구매와 점수는 보실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주소 부분에 주소 검색을 하셔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검색하실 때는 구주소나 신주소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무슨 무슨 동 아니면 무슨 무슨 로 아니면 무슨 동 아파트로 검색을 하셔야지만 검색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자 이렇게 나머지 주소까지 입력을 하시면 이메일은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후원인 번호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데 이 후원인 번호는 누구의 밑으로 회원 가입이 되실 건지를 미리 조사하셔서 회원 번호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로 한번 후원인 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인 번호에 미리 조사한 후원인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후원인 회원 번호 확인 이래서 이 회원 밑으로 좌측과 우측에 모두 사람이 없이 비어 있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자동적으로 좌측으로 회원 가입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후원인 이름과 이름을 확인하시고 센터가 어떤 센터인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약간 동의에 전체 동의를 누르시고요. 맨 밑에 필수 반드시 체크하시고 가입하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름과 비밀번호 그리고 게스트 비밀번호 회원 핸드폰 번호 주소 후원인 회원 번호 센터명 다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회원 가입 완료를 누르시면 회원 가입이 완성이 되면서 회원 번호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누르지 않는다면요. 가입은 완료되지 않는 것이니 꼭 참고하셔서 회원 가입 완료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연습용 화면이기 때문에 제가 회원 가입 완료는 누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시면 여기 삼지창을 누르셔서 반드시 개보도를 들어가셔서요. 밑으로 회원 가입이 잘 되었는지 안되어 있는지까지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